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메오리 캐드린 백스터 지옥 간증 1976년 3월이었다. 예수님과 나는 지옥의 턱으로 걸어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나는 너에게 지옥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내가 세상에서 말해주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어라. 우리는 걸어가다가 작은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어느 언덕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아득하게 눈에 보이는 멀리까지 이 언덕의 사방에는 수많은 인간의 영혼이 겹겹으로 줄지어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의 절교를 들을 수 있었다. 그곳에는 시끄러운 소음이 가득했다. 나에 따라 이곳은 지옥의 덕이니라. 지옥의 입이 열릴 때마다 너는 저런 시끄러운 소음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영혼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예수고 있었지만 지옥 안에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나는 수많은 검은 형체가 아래로 떨어져 우리를 지나 언덕의 바닥에 툭툭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큰 새 사슬을 가진 귀신들이 영혼들을 질질 끌고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저들은 지상에서 방금 죽은 영혼들로 지옥 안에 도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 활동은 낮이나 밤이나 계속되고 있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나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에 관해서 말해주기를 원한다. 나는 턱의 옆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저 아래 깊은 지옥의 텅 내부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서 고통과 고뇌로 부르짖는 규우가 위에까지 들리고 있었다. 언제쯤에야 이것이 끝날 것인가. 나는 이 모든 것에서 떠나 쉴 수 있다면 정말 기쁘리라 생각했다. 다음 순간 나는 완전히 이른 자가 되었다. 내 옆에 예수께서 서 계셨던 곳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내 곁에서 가버리셨던 것이다. 분명히 내 곁에 예수께서는 계시지 않았다. 오, 안 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오, 예수여 어디에 계시나이까. 나는 소리쳤다. 나는 예수를 부르면서 그를 찾아 언덕 아래로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쇠사슬을 가진 어느 큰 귀신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그가 웃으면서 말했다. 뛰어도 소용없어. 너를 구원할 예수는 여기에 없다. 너는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해. 아니야. 나는 소리쳤다. 날 가게 해줘.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그와 싸웠지만 곧 쇠사슬에 묶여 땅바닥에 던져지게 되었다. 그 후 나는 뼈에서 나의 피부와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너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또 질렀다. 오, 예수여 어디에 계시나이까. 나는 나 자신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나의 남아있는 육체 여기저기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보았다. 나는 더러운 회색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나의 양옆에 두 다리에 두 손에 그리고 두 팔에 많은 구멍이 있었다. 안 돼. 나는 절규했다. 내가 영원히 지옥 안에 있다니 안 돼. 나는 내 속에 구더기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실제로 나의 뼈 여기저기에 구더기들이 기어다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것들을 나에게서 뜯어내려고 노력했지만 더 많은 구더기가 나와서 그들의 자리를 차지했다. 나는 나의 속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단지 더러운 해골 형태일 뿐이었지만 나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던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나와 같은 다른 이들이 눈에 보이는 멀리까지 가득 메우고 있었다. 나는 격렬한 고통 속에서 소리 질렀다. 예수여, 제발 저를 도우소서. 나는 죽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나의 다리에 불이 점화되는 것을 느꼈다. 내가 비명을 질렀다. 예수여, 당신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나는 바닥에 넘어져 구르면서 다른 이들과 함께 울부짖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나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무서움 속에서 나는 지옥 밖에서 주님과 구멍으로 내가 지켜보았던 다른 모든 영혼들과 마찬가지로 지옥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온몸을 훑어보는 것은 정말 기묘한 느낌이 들게 했다. 구도기들이 다시 나의 전신에서 엄실거리며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나에게 두려움과 고통의 신음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때 한 귀신이 말했다. 너의 예수가 너를 아래로 내려오게 했어. 그렇지. 그래서 너는 이제 사탄의 소유야. 그가 나의 형체를 들어 어딘가 높은 곳을 올려놓을 때 그에게서 사악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곧 어떤 동물의 살아있는 송장 형태의 등 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동물도 나처럼 거무수레한 회색이었고 어물과 부패되는 것으로 가득한 죽은 육이었다. 그 동물이 나를 어느 바위 언덕이로 데려갔다.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수많은 영혼을 지나오게 되었다. 나는 지옥의 턱이 열려 더 많은 영혼이 나를 지나서 아래로 떨어지는 큰 소리도 들었다. 나의 양손은 뒤로 묶고 있었다. 고통은 계속되지 않았다. 그것은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며 계속 반복되었다. 나는 고통이 생길 때마다 비명을 지르다가 아픔이 가라앉으면 무서워하면서 기다렸다.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밖으로 나가야 하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것이 끝인가? 나는 대관절 무슨 큰 죄를 지어 구원받지 못했단 말인가? 나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지옥에 있게 되었을까? 나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다. 나는 울고 있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단지 메마른 흐느낀만이 나의 몸을 흔들 뿐이었다. 동물은 뭔가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지나치게 풍요롭고 현란한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방을 보게 되었다. 이 방의 한가운데는 여왕의 옷으로 지장한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 절망상태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무엇인지 의아해졌다. 여인여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말했다. 그러자 그녀가 내 곁으로 와서 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또 그녀는 나에게 조주를 하면서 험악한 말까지 했다. 그녀에게서 날카롭고도 사악한 웃음이 나왔다. 바로 나의 눈앞에서 그 여자는 남자로, 고양이로, 말로, 뱀으로, 쥐로, 그리고 젊은 남자로 변화되었다. 무엇이든 그녀가 택한 대로 그런 것이 되었다. 그녀의 방 꼭대기에는 이런 말이 쓰여있었다. 사탄의 여왕 그 동물은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를 등에 싣고 돌아다니다가 발을 멈추었다. 다급하게 멈췄기 때문에 나는 동물의 등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져 나등굴게 되었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 나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수천번이나 얘기했다.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불렀다. 그러나 나는 주를 볼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다. 나는 내가 본 다른 이들처럼 지옥에 있었다. 나는 뼈저린 고통으로 소리치면서 내가 영원히 이른 자라고 느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그리고 수시로 큰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것은 다른 영혼들이 지옥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였다. 나는 계속 큰소리로 불렀다. 예수여, 당신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의 영혜 형체 내부에서 다시 구더기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내부 어디에나 그것이 움실거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살이 없었다. 조직도 없어 꽃피도 없었으며 또 희망도 없었다. 나는 나의 해골에서 계속 구더기들을 뜯어냈다. 나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알았고 그리고 죽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나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를 재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생명과 힘을 지닌 예수의 보혈에 대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내가 그렇게 하자 큰 귀신들의 창을 가지고 와서 고함을 질렀다. 그만! 그들은 가지고 있던 창으로 나를 쑤셨다. 나는 창끝이 나의 형체 속으로 들어왔을 때 불에 대인뜻한 뜨거움을 느꼈다. 그들은 대풀에서 나를 쑤시고 또 쑤셨다. 그들은 노래했다. 사탄은 이곳의 신. 우리는 예수를 증오하네. 우리는 그가 고수하는 모든 것을 증오한다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노래했다. 나는 찬양했다. 내가 찬송을 멈추지 않자 그들은 나를 감방에서 끌어내어 큰 입구가 있는 어떤 곳으로 데려갔다. 그들이 말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내 고통은 더 커질 거야. 내가 찬송을 멈추자 결국 그들은 다시 감방 안에 감금시켰다. 남편과 아이들 생각이 났다. 오 하나님 그들은 여기에 오지 말게 하소서. 나는 울었다. 내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으실 수 없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지전능자의 귀는 지옥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대해서는 닫혀있다. 나는 지옥 안에 오게 된 죄인이었다. 죽음아 제발 오라. 나의 절규는 지옥의 턱 전체를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다른 이들도 나의 부르지짐에 합세했다. 나는 영혼이 이른 자였다. 길이 없었다. 나는 죽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턱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고 더 많은 영혼이 지옥 안으로 들어왔다. 드디어 불이 나를 태웠고 새로운 고통이 찾아들었다. 나는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알았다. 나는 예민하고 정상적인 정신상태였다. 나는 자기의 죄로부터 구원되지 아니한 자들은 지상에서 죽은 후 이곳에 온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점도 예수처럼 살았다면 혹은 예수 같은 사람이었다면 나는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내 위에 있는 어딘가에서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과 또 나의 친구들과 가족은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오, 이것은 언제 끝이 날 것인가. 나는 잔도 없었고 휴식도 없었고 양식도 없었으며 또 물도 없었다. 나는 나의 일생 동안 여기서처럼 배가 고파본 적도 없었고 또 목이 말라본 적이 없었다. 나는 몹시 피곤했고 몹시 졸렸다. 그러나 고통의 연속이었다. 나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감방에 흙바닥을 치며 오열하였다. 오, 하나님 내가 죽게 하소서. 내가 비명을 지르며 통곡하여도 아무도 알지 못했고 또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았다. 갑자기 나는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감방에서 불려나왔다. 내가 울면서 말했다. 왜지요? 주요? 왜? 그리고 절망을 느낀 나머지 그의 발 아래 주저앉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병강에 있을지어다. 즉시 나는 평안해졌다. 주께서 부드럽게 나를 끌어올리셨다. 그 후 나는 주님 품 안에서 잠들었다. 내가 다음날 깨워놨을 때는 몹시 아팠다. 매오리 캐드린 백숙동어 지옥 간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조금 더 맛있 Для가야상 부acja 집안게나 się 예수께서 사랑의 없이 obscurity에 연기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